친구들, 안녕! 파고, 파고, 또 파는 바니바니예요. 오늘도 우리 답답 발굴단과 함께 두근두근 신나는 발굴을 해볼까요? 렛츠고! 스피깅! 스피깅! 이게 뭐야? 이 아파ò Beovie! 우와 아빠, 이 큰 구덩이는 뭐지? 구덩이가 엄청 커 자, 올라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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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가겠어, 너무 미끄러워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? 자, 그럼 우리가 쪼이를 던져서 밖으로 빼주자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쪼이를 던지는 거야 알겠지? 하나, 둘, 셋 미안, 쪼이 그냥 이렇게 된 거 이 구덩이를 더 파보자 뭔가 나올 것 같아 파니파니양, 오늘도 한번 신나게 파보자고 파니파니양, 발굴을 시작합시다 알겠어요, 박사님 오늘은 뭐가 나올까나? 발굴 개신!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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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뼈네? 뭐가 나오려나 두근두근 기대돼요 박사님, 박사님 뭔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디 보자 오,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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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뼈다 우와 공룡? 덮아봐야지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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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건 공룡이 아니잖아요 날개가 있는 거 보면 새인가? 하늘은 나는 잉룡이지 이건 잉룡뼈야 응? 그래요? 알았어요 다시 파볼게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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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멋있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 부리도 있는 날아다니는 공룡이라니 멋있어 파요 박사님 이건 무슨 공룡이에요? 이 공룡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